맛있어? 달콤해? 응? 응 맛없어? 맛있어 맛이 없어 베트남에서 딸기 안 먹는다더니 베트남에서 자란 아이들은 딸기를 싫어해요 너무 쉬니까 환상이 없더라고 맛있어요 맛있어? 꼬무꼭? 응 응 베트남에서 온아이 너무 추워 베트남에서 온아이 너무 추워 앞에 봐 앞에 어디까지 가? 응 걔넨 네 저거 왜? 주님 쟤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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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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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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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왜 혼자 먹을거야? 너무 맛있어 내가 돈 냈잖아 난 큰 피스도 엄마는 그럼 커피 마실게 이리 봐봐 내꺼 에스테이잖아 알았어 내꺼? 베이꺼? 또 저기 몇 장? 77 나는? 나는? 어? 지금 뭐 행사하나 없어? 나는 배기 저 아저씨 카메라를 다 여기 주차를 못할까? 시립예술관에 엄마! 개 빨라요 응 일단 주차를 그냥 여기로 주변에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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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호가 선물이야 병호가 선물이야 병호가 선물이야 잘 쓸게 뭐야 이거 잘 쓰렴 어른 나 왜 그렇게 말했어? 아까 도착이 아 애머니 비슷해 우리 저녁에 와 놨잖아 여기 맞아 우리 개구리를 번거 아 맞아 저기 엄청 재밌었잖아 똑같애 여기랑 여기랑? 똑같아 보여 비슷해 아빠랑 밥 먹었던데 어디지? 여기 똑같은데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어 빨리 올라가 뛰어가서 빨리 올라가 뛰어가서 심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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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중 물고기 뭐야? 주워 hooks 오! 우와! 오! 공간 있는데? 박수처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없어요 1 3 4 5 5 6 9 10 11